사랑하는 아버지께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어릴 때 이후로 처음이라서 그런지 조금 기분이 이상하네요. 이런 편지도 사랑한다는 말도 좀 더 많이 써야 했는데 벌써 가족의 품에서 독립할 나이가 되었군요. 지난 8년은 이제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어요. 학원에서 한 공부도 여기저기에서 한 아르바이트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추억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보면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이겠죠. 하지만 이제는 함께한 시간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 나아갈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. 저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?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?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숨어있는 것 같아서 두렵기만 해요.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저는 인간계를 구한 용사의 딸로서 아버지가 구하신 이 세상을 한층 더 발전시키겠어요. 물론 제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제가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. 안녕?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? 하... 그게...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요. 그런데 잘 안되네요. 그렇구나. 어쩌면 너에게 맞는 일을 못 찾은 걸지도 몰라. 하... 그렇겠죠. 정말 그래야 하는데... 그렇다면 우리 가게는 어떠니? 왠지 네 적성에 맞을 것 같아. 사... 사교클럽이 제 적성이라고요? 왜?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했어. 우리 가게에서 일할 때 너 굉장히 즐거워했으니까. 아니야? 어차피 네 마음에 차는 일은 없을 거야.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어른이 된 너를 위해서라도. 하... 사바씨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. 어쩌면 이 일이 제 길일지도 모르죠. 하겠어요, 사바씨. 사교클럽에 취직한 아가씨는 단숨에 모든 손님에게 주목받는 종업원이 됐다. 은밀한 매력을 머금고 있는 그녀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하늘로 치솟았다. 아가씨를 한 번이라도 만나본 손님들은 반드시 그녀를 다시 찾았다. 어두운 거리에 몸을 맡긴 채 술과 향락을 파는 일이 아가씨의 천직이었는지도 모른다. 이 매력도 영원하진 않겠죠. 그러니 젊었을 때 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둬야 해요.